물 한잔 마셔주시구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끼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네요. 몸이 많이 피곤해요. 이거 뭐지? 틈새 비빔면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비빔면. 조명 가리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틈새 비빔면. 딱이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 액상수프. 별아야 안녕. 열심히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매니저님 어서오시고. 잠깐만. 됐었는데. 왜 안되는거야 얘는. 아 이래서 인스타는 조금 힘드네요. 인스타는 매니저 지정하고는 그런게 어려워요. 그냥 먹읍시다. 틈새 비김면. 응원하겠습니다. 모시우님 어서오시고. 네오야 건강해라. 뭐 반려견이에요. 어 면독이 있어. 면독이 있어. 면독이 있어. 아 코로나 걸렸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응. 재촉하지마. 재촉하지마. 얹힙니다. 얹혀. 매너채팅 좀 해주세요. 매너채팅. 힘들어. 여러분들 일일이 다 상대하기가. 팔로워. 만 7천명 기념입니다. 와. 만 6천명에서 만 7천명 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15일에나 걸렸네. 15일. 15일. 16일 걸렸네. 16일. 쟤네들 좀 어떻게 해야. 이거 빨리 먹고 가야되겠다.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구요. 팔로워 17천명 감사드립니다. 음. 간단하게 비빔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빔면. 비빔면 이제. 아 일단은 요거 말고. 음. 이렇게 해서 말아야되겠구나. 몰라. 그냥 먹는거지. 별하의 안녕 했잖아. 왜 또 하라고 해. 어. 이지화 화이팅. 아 근데 매니저를 이게 안돼 줘야 되는데. 아 여기 거기서 안돼. 음. 아. 유투브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요거. 아니 여기. 그게 안돼. 아. 그냥 무시하고 합시다. 빨리 먹고 유튜브로 갑시다. 아. 힘들어. 아니 여기 딱 누르면은 해야하던거 아니면 컴퓨터도 딱딱 되야되는데. 뭐가. 어. 안되네요. 나 되던가 말던가. 아 비벼야지. 비벼줘야지 먹지. 어. 지오앤투신이. 다 인사를 못해드려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대용량은 내가 또 처음이라서. 까불이던가 말던가 냅둬요. 알아서 열심히 살겠지. 어. 나도 일을 안해가지고. 일을 누구한테 잘해라 못해라. 그 말할 처지가 아니네요. 이거 빨리 먹고. 아. 비벼고. 김을 어떡하지? 모르겠네. 아 이쪽으로 잘려 놓은거구나. 하이버. 홍진 홍진. 김을 어떻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매운 소스도 있습니다. 소스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틈새 비긴면 요겁니다. 요거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명 빨리 감사합니다. 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맛은 있다. 김을 부셔야 되나? 김을 부셔야 되나? 김을 부ues 해야 되나? 김을 부셔야 되나? 거칠어 거칠어 애들이 거칠어 와 근데 맛있긴 한데 이거 한 세명 둘이서 먹을 수도 있겠다 마음 적고 하면은 베끼고 있습니다 나한테 맛있게 먹는 걸 바라지 마 벅차다 벅차 역시 인스타는 같이 먹고 싶다고 하나 더 있어 진짜 하나 더 있어 인스타는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쇼츠 하나 찍고 5시 30분부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는 정리가 안 돼 감사합니다 5시 반에 유튜브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5시 반에 유튜브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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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반에 유튜브에서 봬요